이 시골집 차도리TV 안녕하십니까 차돌이가 오늘은 현흥이네 시골집 바로 공주정안에 왔습니다 여기서 석규랑 같이 만났는데 셋이 다 소띠고 다 아들만 둘이요유 청명한 가을날 셋이서 솥뚜껑 닭볶음탕 내 소잔자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해장국 뭘 끓여먹는지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동을 해서 손뚜껑 매우탕 집에 정말 맛있는 집입니다 희한한 풍경도 이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까요 고 이렇게 길지는 않은데 이거보다 좀 작은데 흠 오추와 사과도 이렇게 잘 크고 있네요 토종마늘 비싼데 이거 원래 알이 좀 작아서 그렇지 토종마늘 엄청 비싸더라고 토종마늘 오늘 셰프예요 오늘 현흥이 셰프 닭볶음탕이 되겠습니다 현흥이가 평소에 먹던 이 방찬들하고 이 청국장 굉장히 만났습니다 냠냠냠 고추 이거 태양초냐 완전히 이거는 아 옆에는 청양고추 요거는 그냥 고추 이렇게 아니 이거 봐요 오메 포도가 좋은걸 다 내가 이렇게 해먹으니까 맛있게 황태를 집어넣고 콩나물 집어넣고 파 감자도 집어넣고 두부도 집어넣고 달걀 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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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봐 봐봐 이게 배추가 3개월이면 되잖아 근데 한여름에 타 죽지 않았어? 타 타 죽었잖아 그 몇 번 했어? 떼빵주 두 번 하고 죽었잖아 이거 뚫고 호수로 물 주져놓고 거기 보면 홍백배추가 지금 그 저기 태백하고 강릉 안반대기 이런 데 있는데 메봉산 태백은 메봉산 거기에 1100m 1200꽃이거든 거긴 이미 끝났고 요즘에는 500에서 700 고정도에서 나와 그게 이제 끝나면 지방 밑에서부터 해남이 근데 유실될 때잖아 포그로 포그로 대추 잘 키웠네 그렇게 왜 올라가는거야? 왜 올라가? 피하려고 그러나? 장애물을 피하려고 회피하는거야? 회피하는거야? 앞에 커피 인생은 결국 자기 인생이니까 자기가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에 딸리는거니 자기가 잘 살았으면 쭉 뻗고 자는거니 아무리 돈 많이 벌었어도 죄짓고 살았으면 오므리고 자는거니 그래서 주거운건 앞모습은 보쌈요 뒷모습은 실상이다 내 그림자를 이쁘게 만들어놔야 내가 소풍 떠날 때 가볍게 올라갈 수 있다 언제라도 준비되어 있다 꽃이라 저군사자여 죽음을 당할 것인가 맞이할 것인가 이 차이는 엄청 큰거에요 큰거지 20년 30년 앞에도 고민하지 마시고 사람은 어차피 명언이다 명언 재미있게 살다가 뒤져요 그렇지 재미있게 살다가 뒤져야니? 아 뒤진거 같은 하하하하 재미있게 살다가 죽어 이렇게 맞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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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웅의 세통 개똥쳐라 아무하나 하는 얘기 오케이 아무하나 하는 얘기 아니야 맞아 석규가 쏜다는 이 집이 바로 석뚜껑 매운탕집입니다 지금 보이고 있는 이 육중한 다리가 당진 대정 고등도로에 통천교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 앞쪽으로는 유구촌이 유유히 흐르고 동천교 앞쪽으로 많은 차량들이 줄을 쫙 서 있습니다 무료로 즐길 수 있는 2층 커피숍도 있고요 온통 배나무 밭으로 둘러싸인 석뚜껑 매운탕집으로 한번 가보시지요 가봐요 석뚜껑 매운탕 최이점이 왔다 어메 여기 또 있다 주무 안심이 식당 여기 4번 여기 5번 여기 6번 물은 나온다 물은 나온다 오 불샤 수고하셨어요 아 이게 뭐뭐더라 매기하고 돌이 막 쫙 올라오고 출박아 출박아 매기추박 구동추박 이런 통이 52개가 있잖아 52개가 우리는 6번 숫자빌력 매기 매운탕이에요 숫뚜껑 매운탕 오 오 너무 크네 베이커 오 오 오 오 쨍 쨍 오 오 오 오 오 나 오 مر 네 양념이 더 넣어 휘대비를 이렇게 반대기 반대기 밥을 말았어요 밥을 말아서 또 자 먹어봐 밥을 말아서 음 안 짜고 괜찮은데 음 맛좋아 음 그 다음에 이게 매기 매기를 음 음 으악 폐바지 이렇게 커요 와 근데 참 일부러 일부러 더워서 저렇게 틀어주는건지 바람이 여기까지 막 나오는거 같아요 배밭이에요 배밭 대단하지 않아요 배밭? 이게 손뚜껑 매운탕집 2층 커피숍 커피 한잔 마시는 데인데 이렇게 배밭이 어마어마하다 여러분 공주 정안 시골 밥상과 손뚜껑 매운탕 어떠셨습니까? 차들에는 매우 좋았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들TV 2 3 감사합니다.